나이가 들어도 만나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고 자칫 잘못하면 남은 인생 망치는 친구들이 있다. 꽤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친구들의 유형 5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어떤 오락을 하더라도 사행성 오락 포박과 같은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일을 권하고 도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 이상하게도 어디서 그런 정보만 얻고 와서 이상한데 투자하기를 권한다든가 이상한데 같이 가기를 권한다든가 좋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자고 보신다든가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은 확실히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수롱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는 당연히 멀리해야 되고 단칼에 끊어야 한다. 두 번째 은근히 염장 지르는 사람 은근히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특히 페이스북 친구 중에 많다.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런 특징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말이나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의 심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칭찬하는 듯 하지만 칭찬이 아니고 은근히 시비 걸며 사람 속을 갖다가 은근히 부글거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분을 유지할 필요조차 없다. 어디선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남들이 우위 칭찬을 해줄 때 괜히 옆에서 은근슬쩍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중인격을 넘어 삼중인격인 사람으로 앞에서 칭찬하다가도 뒤에서는 또 은근히 사람을 갖다가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칭찬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단번에 끊어내는 것이 좋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사람을 챙기지 말자. 세 번째 까칠한 사람.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친구가 있다.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아주 심판관인 것처럼 때로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친구면서도 네가 와라. 그건 네가 잘못했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오래 사귀어도 정이 붙지를 않는다. 양보할 줄 모르며 고집이 새고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반드시 한명점은 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챙길 필요 없다.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늘 우는 소리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를 사귀다 보면 우리에게 전염이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세상을 갖다가 좋지 않게 보게 되면서 점점 부정적인 나락으로 떨어진다. 늘 우는 소리하면서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다는 말부터 깔고 있는 사람은 희망차게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데도 부정적인 기운을 잔뜩 준다. 이런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나를 물주로 생각하는 사람. 나를 물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가끔 주변에 보인다. 자기가 만나자고 했으면 자기가 밥 사고 술 사는 게 사실은 예의고 매너지만 자기가 만나자고 해놓고 계산할 때는 머뭇거리면서 구두꾼을 오랫동안 매는 사람이 있다. 호구한 날 빈 지갑으로 나와서 늘 나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하고 큰 손해는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를 물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정말 못된 친구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몇 가지를 더해서 우리 주위 친구들을 분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남은 인생에도 못된 친구까지 사귀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친구들만 두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